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영상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텍사스에서 총기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된 해병대 소속 현역 군인이 범행 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노스 캐롤라이나 잭슨빌의 한 모텔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이 총기난사범인 에스테반 스미스 상병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스미스 상병은 지난주 군무지인 노스 캐롤라이나 소재 해병기지를 타령해 아내를 살해한 뒤 텍사스로 도주한 후 총기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미스 상병은 지난 26일 새벽 4시부터 2시간 동안 텍사스 서부 콘초 카운티에서 총기를 난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의 부상을 입혔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달라스 시내에서 난폭운전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후 월러틸레인에서 출발한 차량은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해 차량이 제어되지 못했고 도로에서 수차례 돌다 도료변의 나무에 부딪혀 차량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최소한 70마일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보였으며 사고 직후 운전자를 도우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텍사스 서울대 동창회는 6월 1일 2013년 장학금 수여식을 갔습니다. 서울대 동창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달라스 폴투어스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했고 심사를 통해 금년도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조날리우의 3명으로 모두 금년에 우수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북텍사스 서울대 동창회는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해 왔으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3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6월 1일 수상자들과 최연 북텍사스 동창회장, 오기영 장학회 위원장 등 서울대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재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5월 29일 달라스 코리아 라디오 영상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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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